1.QPSK에서 반성파 간의 위상천은 1위 2.진폭과 위상은 같고 주파수만 다른 반성파가 전송되는 방식은? 2.FSK 3.BCD 부호를 식진수로 2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DECODER 4.LC 발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위상천이 발진기옥점 초크코일과 콘덴서로 구성된 필터 회로에서 리플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 린덕턴스 L을 크게 한다. 6.10지수 128을 BCD 부호로 바르게 변환한 것은? 1.0001.0001.000 7.64M파가 단상 전파정류기에 입력에 공급된다. 출력주파수는 얼마인가? 2.120 8.3개의 입력 A, B, C중 2개 이상이 1일 때 출력 I가 1이 되는 다수결 회로의 논리식으로 맞는 것은? 1YAB+, BC+, AC 9.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의 흐르는 전류는 무엇인가? 1.직류성분만 흐르고 교류성분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 10.D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구성된 회로가 아닌 것은? 4.BCD 컨버터 11점 다음 중 적분기에 사용하는 콘덴서의 전련저항이 커야 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이 연산의 정밀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12.클리퍼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2.캐페시터 13.다음 10과 같이 주어지는 논리식을 풀 대수를 적용하여 간략화한 것은? 3ZA+, 14.2m 전류를 1 변화시켰더니 컬렉터 전류의 변화는 0.96였다. 이 트랜지스터에는 얼마인가? 3.24 15점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한 발진기의 동작 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시급 16점 전압 안정계수가 0.1인 정전압회로의 입력전압이 5 변화할 때 출력전압의 변화는? 4.0.517 NOR 게이트인 다음 그림의 논리회로 기호와 동일한 것은? 2. 18점 멀티플렉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81MUX에는 4개의 선택신호가 필요하다. 19점 다음 중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4.TR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계수의 10점 위상고정 루프 회로의 응용 분야로서 틀린 것은? 4. 고역 통과 필터위 과목 정보통신기기 11점 다음 중 근거리 무선 접속 방식인 NFC 단말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읽기만 가능하다. 22. 마이크로파의 전파 특성이 아닌 것은? 3. 협대역 특성이 있다. 23. 다음 중 지섬 FAX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EPM 또는 FM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24점 지상파 방송대역 위성방송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 특정 지역만 한정하여 방송이 가능함으로 인접 국가로의 전파 월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25점 다음 중 유선기반의 홈네트워크 기술이 아닌 것은? 4. 26점 정지 및 이동 중에도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1. 27점 샤논의 통신용량 공식에서 통신용량과 대역 복은 몇 배에 비례하는가? 1. 28점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출력 제어 29점 CATV의 센터 설비에서 헤드엔드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프로그램의 검색 및 편집. 30점 정보 단말기의 기능 중 통신 장비 간의 약속된 부호를 송수신하여 에러 검출 및 정정하는 기능은? 4. 에러 제어 기능 31점 다음 중 멀티미디어 단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신호 변환 장치 32점 반파장 다이플 안테나의 도파기 길이가 15라 한다면 이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는 얼마인가? 1. 33점 화상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특정의 수신자에게 전달하여 보안, 감시 등 분야에 응용하는 화상정보 시스템은 1 CCTV. 34점 하나의 전송로에 여러 개의 신호를 중복시켜 하나의 고속 신호를 만들어 전송하는 장비는? 2. 다중화기 35점 이동통신망에서 중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2. 셀서비스 커버리지 내부의 전파 음영 지역을 해소시킨다. 36점 다음 중 스피리어스 발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역의 발사. 37점 DSU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음성급 전용망에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등화기와 AGC가 필요하다. 38점 다음 중 집중하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집중하기 입력 회선의 수는 출력 회선의 수보다 작거나 같다. 39점 전송 제어 장치에서 회선 접속부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집렬과 병렬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3. 회선 제어부 40점 두 개의 랜을 연결하여 확장된 랜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며 ISO 7의 2계층에서 이용되는 장비는? 4. 브리지 3과목 정보 전송개론 41점 전송모드에 따라 분류되는 전송매체는 어느 것인가? 3. 광섬유 42점 다음 중 광통신에서 사용되는 발광소자는? 4. LD43.OSI 7계층에서 하위 3계층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실 등의 오류를 회복시키는 계층은? 2. 트랜스포트 계층 44점 공통선 신호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신호 전송의 전기적 조건에 따라서 직류 방식, 마이너스 방식 등으로 나눈다. 45점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 중 메시지의 주소, 오류 검출 코드 등 데이터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2. 46점 비트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프레임 동기를 맞추기 위해 STX-ETX 문제를 사용한다. 47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수용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지역을 작게 나눈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8점 정제파 전압의 최소값이 20 최대값이 40인 선로에서 반사 개수는 얼마인가? 예산? 49점 공동 이용기에 도입 시 고려할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자동 응답기 50점 다음 그림과 같은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2. 51.16 이상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변복 조기에서 단위 펄스의 시간 간격이 T80-4일 때 데이터 전송 속도와 변조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2. 5,1250 52점 디지털 통신망을 구성하는 디지털 교환기 사이의 클럭 주파수의 차이가 생기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53점 계층 간 통신에서 N 플러스 1 계층에 의해 N 계층과 계속해서 N 마이너스 1 계층으로 투명하게 전달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ESDU 54점 대역대 통신 신호와의 간섭이 없다는 이점이 있으나 다중전송 방식의 주파수 이용 효율이 낮고 다중분리 필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통화로 신호 방식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식 55점 다음 중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반성파의 진폭만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2. ASK 56점 각 펄스에 대한 진류 성분을 제거시키고 동기 유지와 전송 대역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이폴라 방식과 맨체스터 방식을 결합하여서 3. CMI 방식 57점 비트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어드레스 교환 58점 ARQ 방식 중에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측에서 NAKL 전송하면 송신측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프레임부터 재전송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NARQ 59점 다음 중 비동기식 전송 방식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4. 전송되는 각 문자 사이에 휴지 기간이 있다. 60점 동일한 송신 안테나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파수를 송신하고 주파수에 따른 감세 정도가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수신 안테나에서 두 신호를 합성하는 다이버시티 방식은? 2. 주파수 다이버시티 61점 다음 중 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4. 선점 62점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쉽게 접근하여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63점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 사플린의 MIMD 구조로 둘 이상의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 64점 입출력 포트의 종류 중 병렬 포트가 아닌 것은? USB 65점 다음 중 정보의 단위가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66점 다음과 같은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은? 2. 실시간 처리 시스템 67점 다음 중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중단했던 점의 이전 명량부터 처리해 간다. 68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거나 주변 장치의 상태를 읽기 위해 할당된 특소 목적 레지스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SFR 69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3. 70점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3. 컴파일러 링커 71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국선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72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해 토지에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만든 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3점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우체국의 수전설비설치공사 74점 다음 중 구내통신설료설비의 회선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3. 단말장치 간의 상호현동 75점 정보통신공사업을 병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공사실적 76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애물 등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부 특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은? 3. 가로수 77점 다음 중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전기설비공사업에 의한 전기설비공사 78점 다음은 전력유도 방지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로 맞게 나열된 것은? 3. 650-430 79점 선로설비의 회선상호간, 회선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상호간의 전련저항은 직류 500V 전련저항입니다. 80점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하여 운반구를 운행할 필요가 있을 시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없는 것은? 3. 인력의 동원 3. 3.